잠수 장비를 준비하고 결합하십시오 잠수 장비? 이건가? 잠수복 대가리 여깄네 잠수 헬멧 이건 뭐야 어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해 헐 잠깐만 이거 설명서 봐야겠는데 그냥 하면 안될 것 같아요 옷이라도 갈아입어야 되지 않나 갈아입기 전에 모든 장비를 모아서 준비해야돼 아 여기 뭐가 있네 공기통 그러면 갈아입을 수 있나 뭐가 또 필요합니까 뭐가 또 필요합니까 이거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뭐 없는데 이렇게 아 공기통에 산소를 껴야 되는구나 이게 산소 수입하는 건가 해놓고 수입이 병을 가득 채울 만큼 충분하지 않아 수입이 병을 가득 채울만큼 충분하지 않아 자 뭘 뭐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지 아니 이거 뭐 마개를 돌리는 것도 아니고 아 이거구나 5710이 뭐지 570 오케이 이 설정이 아니야 아 이거 봐야겠다 안되겠다 설명서 어디갔냐 아니 이건 다른거잖아 다른거야 다른거야 이건 나중에 쓰는거야 설정을 뭘 맞추란 얘기지 이걸 내려놓는건 맞아 이걸 먼저 내려놓는건 맞고 탕 막아놓고 왠지 180일거 같다 느낌이 그렇다 됐다 됐네? 초기 오늘 완전히 무슨 초기 오 오 저 옷 갈아야 벌써 360 360이길래 180 했지 360이길래 통앞에 써있었어요? 180이라고? 왜 그런건 안보이지 와 저 노인네 구경하는거 봐 아 진짜 이씨 천장은 천장 팔깔깔깔깔깔깔 저거구만 물속에서 달릴 수 있다니 이톱니 아하 이거구만 이톱니가 아까 그 설명서였어요 좋아 좋아 카키 카키 3번 톱니 0201톱니 021 톱니 이거 뭐 이거 관계 있는 거야 이거? 이거랑 관계 없네 어 이거랑 관계 없어 찍어야 돼 그냥 파다랑 톱니 안 돼! 3번이 아닌가 뭐? 안 돼! 안 돼! 안 돼! 다시 죽게 해놓다니 짜증나게 이거 안맞으니까 안들어가겠지 이게 제일 큰거네 여기가 여기가 두번째꺼야 여기가 기어뭉치 아닌가봐 아 기어뭉 저거 각히로다가 이걸 뽀개야되나 이거 뭐지 아 이거 상관없는거 이 각히로 이 각히로 불가능하다고 아무것도 아무것도 기어가 하나 더 있을수도 있다고 아니 여기있는 기어가 두개가 뭉치야 두개가 붙어있잖아요 그냥 이거 뽑을 방법이 없네 이거 그러면 요거를 빼고 여기다가 기어뭉치를 넣어서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여기다가 어? 안맞지 이게 톱니가 하나 더있네 여기다 뽑을거 그치 아니 구멍이 없는데 체인이 없어서 그런가 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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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딨니? 아, 어디로 온 거야? 아, 설명서는 봤어. 그만 얘기해, 설명서 좀. 설명서 안 봐도 그냥 대충 여러 개 껴다보면 안 되는 거지. 체인만 찾으면 될 것 같아. 어디 체인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쓸데없이 넓기만 하고. 이 빨간색은 이건 아닌 것 같고. 와, 이쪽이 또 있네? 체인 어딨어? 망 같은 데 들어있나, 설마? 아니면 진짜 체인 없이 저거로 세 개로 해결해야 되는 거면 순서를 또 바꿔야겠지? 아, 여기 왜 이렇게 쓸데없이 넓은 거야? 망다지네. 망다지네. 검색하고. 그러면은 어떤 게 택배 Hayır? 아니 뭐 낚시라도 오브젝트라도 하나 넣어넣든가 아무것도 클릭이 안 돼 오브젝트 낚시라도 넣어넣든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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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 꼽아놓은 걸 다시 뺄 수가 없네 그러면은 이렇단 얘기는 지금 꽂아놓은 거는 다 맞는단 얘기잖아 왜냐면은 옆에 있는 걸 다시 뽑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톱니는 맞단 얘기야 제대로 꼽혔으니까 제대로 꼽혔던 얘기거든 옆으로 가서 이걸 다시 톱니를 뽑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잘 뽑혔어 만약 내가 잘못 꼽았다면 다시 뽑을 수 있게 해놨겠지 제작자가 각키가 뭐에 쓰는 걸까 저게 이런 데 있을 리가 없지 빨간색 박스 쪽에는 클릭이 안 돼요 오브젝트는 아니야 여기다가 뭘 하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체인을 넣는 거겠지 아마 여기다가 체인을 꼽는 것 같은데 저 가운데에 있는 튀어나와 있는 조그만 톱니하고 여기 있는 거 걸려서 근데 이걸 돌리면 저게 이제 수문이 열리는 식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기가 신에 나왔다 그 댓글 따라서 보면 아까 단악이 깔깔깔 아 진짜 톱니 체인 어딨는 거지 체인 어따 놓냐 이 야식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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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밖으로 일단 나가볼까? 못 나갈 수도 있어 물 밖으로 이걸 해결하기 전엔 올라오지 마라 선장이 아마 네 대가리를 누를 것이다 올라가는 길 자체가 안 보입니다 올라가는 길 자체가 안 보여 여기서 해결하기 전까지는 난 못 나가 산소가 다 떨어져도 난 못 나가 통발이 나도 뭔가 수상하긴 했는데 어차피 뭔가 아이템이 있다면 근처에 가면은 아이콘으로 떠 아이템이 있다면 이모티콘으로 떠요 굳이 정확히 거기 가지 않더라도 여긴 안 가본 데다 아냐 가본 데다 어? 이거 뭐야? 와 개 어이없네 이거 와 이 새끼들 진짜 존나 짜증난다 진짜 반대편 거 쓰면 되네 이걸 이제 뽑아야 돼 이걸 뽑아야 되는데 뽑는 방법이 뭐야 아 닫지마 그냥 열어놔 아 닫지마 일단 저 열린 데가 있지 저기로 한번 가보자 이 바깥을 남아있을 때 저기 체인이 보입니다 그 괴물이 밟았나보네 여기 사실 이거 예상한 놈 아무도 없을걸? 반대편에 다른 스위치가 있었을 것이다 해본 사람 말고 이거 예상한 놈 아무도 없을거야 이렇게 체인을 구해야 한다는거 아.. 진짜 더럽네 나도 전혀 예상 못했다 진짜 됐어 아.. 진짜 호수 및 2만리그 어디 깼으면 됐지 두 개 다 열어야 이 배가 나갈 수 있나봐요 신발 봐라 저거 세상에 잠수도 다 해보고 커트보고 싶다 준비해놓는 데 뭐 하시게요 뭘 준비하겠다는 거 다 준비해놨는데 커크 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커크 통행증 이거 위조한 건데 아야와스카에게 떠날 준비가 끝났다고 말하십시오 그 닉이라는 그 탐정은 없어졌려나 탐정 우리 툭툭이들한테 붙잡혀갔는데 아야와스카가 주술사는 아니었죠 주술사 여긴가 주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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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d Sch large sacred lake yes it's unbelievable i found a boat that could take all of you and your herd too the captain captain oboe is waiting for us at the port first we almost wait kirk guide of Yugos made like new with his new magic leg simon steiner the valsambore clockmaker finished kirk's prosthesis and took it to the clinic 다가...랑 함께 Armon street are going to come down together with us on board the crystal Jadi yukl's make us of Knight to pick up entire camp Much much work for us tonight 할머니는 툭툭 안하네 한 명이 늘었네 경찰이 뭐야 타조들? 아 타조들 빚겨라! 꼴랑 네마리였다니 아 얘가 탐정이에요 이 박사 이 박사 이만큼의 심지어 이만큼의 심리적인 가이드가 여기 우리의 손으로는 네마드가 어디에 가고 있어 어? 커크? 안 돼 너는 뭐 하는지 알겠어 올가 에페모바 제 남자들이 몇 시간에 가야할지 이 심리자들이 이 심리자들이 이 심리자들이 이 심리자들이 이 사회에 불쌍한 상황을 만들어내여 걱정하지 않으세요. 제 방에선 하면 유쿨를 유쿨의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에 다치지 않으실 수 있을지 다리는 붙였네 코크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 그들은 뭘 하는지? 그들은 뭘 하는지? 조금만 더 계세요, 캡틴 아 밤에는 운행하면 안된다 그랬죠 괜찮아요, 캡틴 당신의 동료와 함께 상황을 살펴보시오 무슨 상황? 내가 동료가 있어요? 아, 예 사라, 모든 게 괜찮으세요? 아버지예요, 그는 클리닉에서 돌아왔어요 아마, 한국의 Прост지스에 대한 시간은 더 오래 된 적이 없었죠 아, 나도 생각했 Cyber 그는 그 클리닉에서 확인을 나누고 있는 곳에 다 그곳에 여기도 가진 곳은 그리고 로비에 있는 전문가 Steven 설마, 병원 다시 가라는 얘기는 아니겠지 그것은 우리를 찾아서 영탁문은 맞겠지 미스 케이트 워크인, 카리에서 돌아가고 결혼을authors 케이크, 그리고 어르신, 그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무슨 생각하니, 미스 케이트 워커? 아무것도 없지, 아무도 없지 미스 케이트 워커는 유콜스는 그녀의 모든 것들을 잊지 않는다 너는 어르신을 잊지 않는다 두 분은 조심해, 두 분은 그녀는 돌아가고, 근데 두 분은 그녀의 손을 잡는다 미스 케이트 워커는 이것을 가져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고 당신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영혼은 그냥 정말 나쁜 증명을 보내요 이제 미스 케이트 워커를 클리닉에 다시 돌아가야 해요 저는 떠났어요 이 의미로는, 캡틴을 가야 해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그 장면과 그 장면이 정말 올라가면 그 장면을 다시 돌아가야 해요 아.. 그 병원을 다시 가야된다니 병원으로 돌아가시오 아이고 나 돌아가는 길이 어디였지? 돌아가는 길 한참 가야되지 않나? 처음에 일로.. 일로.. 일로 처음에 들어왔었어 여기로 들어왔었는데 여기로 안나가지네 그러면 유목민들 있던 그 자리에서 뭐 땜목같은거 타고 가야되나? 아니야 땜목도 안돼 왜냐면 땜이 땜으로 막아져있었어 어떤 방식으로 가란 얘기지? 방법이 있겠지 뭐 방법이 있겠지 뭐 잠깐만 주점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습니다 저거는 뭔가 있단 얘기지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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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여기 문도 안열려 이브닝 응? 그래 나올 때 후루라이드 타고 왔었잖아요 근데 거기 폭포에서 떨어져서 거기 거슬러 올라가려면은 물로는 못가 어차피 어딘가에 길이 있겠지 어딘가에 길이 있겠지 스타이너씨 집앞에 누군가 있네 스타이너씨 집앞에 누군가 있네 아 산악기차가 안된다 그랬지 뭔 방법으로 뭔 방법으로 가야돼 그래 이게 기차지 요 위에가 기차 타고 가 기차를 내가 수리해서 가야되나? 요게 사.. 여기가 산악기차 타는 데잖아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잠겼어 아.. 아니요 다른 곳을 찾을 필요해 열쇠 기차를 역으로 돌아오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돼 요게 키포인터군 요거군 저게 한방에 가는 거였구만 또 다른 곳을 구경하자 기차를 훌륭할 방법 기차를 훌륭할 방법이라 기차를 훌륭할 방법이라 기차를 훌륭할 방법이라 한글자막 by 한효정